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나간 동생 때문에 속이 다 엉그러진 그런 불쌍한 오빠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부모님들의 골수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홀시모를 모시겠다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남미세 동생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고창을 확 돌려버렸습니다 원제 제 여동생이 도둑놈이랑 결혼을 하겠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동생을 둔 오빠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 좀 횡설수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제 동생이 여동생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요 상견례는 물론이고 결혼 날짜 식장도 잡았고 거기에 청첩장도 다 나왔어요 다 뿌려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결혼식 딱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 피가 더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오빠 아닙니까 오빠가 동생을 향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속이 쓰리고 부끄럽고 또 하늘에 침뺏기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얘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 누가 봐도 도둑새끼 놈이랑 결혼을 하겠다는데 이거를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내 동생인데 일단 얘들 상황을 말하자면 대충이래요 먼저 이 남자 같은 경우 이혼 가정에서 컸는데 사실 그래요 이거는 뭐 본인 잘못이 아니니까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데 가정 형편 자체가 매우 안 좋다는 거 이거는 잘 잘못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혼 가정에 형편도 너무 안 좋으니까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달갑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그 남자한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고생길이 훤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말렸죠 말렸는데 남자한테 단단히 미쳐버린 동생은 전혀 우리들 말을 들어주질 않았고 그 고집에 결국 저희 부모님도 저도 항복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남자가 키가 커요 뭐 잘생겨서 이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솔직히 동생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잘생겼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질투하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동생은 이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건데 이 자식도 문제야 아무리 봐도 이 새끼도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는 친구인데요 대화를 해보니까 얘도 혼미의 정신이 보통 사람이랑 뭔가 다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지금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저한테는 정치에 대한 큰 꿈이 있어요 훗날 반드시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정치를 꼭 할 겁니다 아니 미친 국회의원도 아니고 물론 이 말도 웃기지만 여친 부모님과 가족에게 첫인사를 하러 온 친구가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옆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그저 허무 맹랑 헛바람일 뿐인데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물개 박수를 치고 있는 동생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하튼 저 친구 집안은 대충 이렇고요 반면 저희 부모님의 경우 뭐 부자까지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딸내미 시집간다며 수억 쓰시긴 했습니다 남자가 집을 구할 수가 없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동생이 집을 해가는 건데 서울의 빌라 전세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이게 어떨지 몰라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할지 몰라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하고 평생을 같이 살겠다는데 집을 누가 해오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와 진짜 열받는 게 이제 결혼이 바로 코앞이거든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동생 하는 말이 이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어머니가 지금까지 그 남자의 누나 즉 큰 딸내미 사위집에 들어가가지고 얹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장가 가니까 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집에 가야지 이랬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모시기로 했다고 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준 신혼집에서 자기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살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건 바로 제 동생의 반응이에요 지금 당장 소리치고 결혼을 깨도 모자랄 판에 얘는 이건 엄청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고 오빠인 저한테만 살짝 말을 한 건데요 저야 당연히 안 된다 했죠 절대 안 된다 그 새끼 미친 거 아니냐 이제 청첩장 다 뿌렸겠다 니가 어쩔 거냐 이러면서 본심이 나온 것 같은데 꽁꽁아 아직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 깨라 했는데 이게 거지같은 콩깍지를 단다리 뒤집어 썼는지 아예 씨알도 안 맑혀요 알고 보니까 이겁니다 오빠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나 어쩌면 좋아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데 오빠 도와줘 이거였어 미친 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꽁꽁아 너 왜 이러냐 정신 좀 차려라 이랬더니 또 지가 이러는 나름의 이유가 있듭니다 어이가 없지만 들어봐야겠죠 그게 뭔데 했더니 뭐 영원히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어머님 당신이 살아가 집을 구할 때까지만 이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집값 조금만 내리면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설득하기 오빠 도와줘 이런 미친 소리를 해요 결국 이걸로 어림없죠 엄청난 싸움 해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가족이 단체로 강하게 반대를 했을 때 아무도 얘 고집을 못 겪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항복을 한 거지만 저는 오빠 아닙니까 저는 아니에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너무 미운 거야 동생이고 지랄이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그래 그렇게 똥꼬집 부리다가 어디 한번 잣대봐라 이런 느낌으로 그냥 포기를 했던 건데 그랬던 저조차도 이 미친 소리를 들으니까 피가 확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귀싸대기를 한 대 날려버렸는데요 예 맞습니다 오빠가 여동산 때리면 안 되죠 근데 이때 제 심정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심장이 찢기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때린 건 때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난과 질타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 멍청한 년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아니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생이 저한테 자기 안 도와준다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며 소리치고 우는데요 도대체 여기서 제가 뭔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처가에서 마련해준 돈으로 저세집을 구하는 건데 그런 집에다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 살겠다니 지금 이게 말이냐고 똥이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 발을 들이면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그걸로 끝날 것 같거든요 같이 사는 거죠 또 아무리 청첩장을 다 뿌렸다고 해도 마찬가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혼보다야 파혼이 100배는 더 낫다고 보는데 세상 물장 하나 모르는 이 똥멍청이 동생은 남자 외모에 폴랑 빠져가지고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렇게 마음먹은 거 끝까지 죽게 살기로 말릴 작정인데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도 저한테 힘을 좀 버텨주십시오 여기 댓글 달리면 동생한테 보여줄 거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부모님까지 다 보여드릴 작정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빠의 진심이 느껴지죠 더 때리세요 저녀는 좀 아니 많이 참아져도 됩니다 2번 그냥 이 사실 그대로 부모님한테 다 알리세요 그리고 결혼자금 지원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뒤엔 남자 쪽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겪어봐야 동생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챙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희박하지만 어쨌든 대댓글 이게 맞죠 동생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일 거고 지팔집곤 하고 있는데 거기다 부모님 돈까지 써가며 응원하는 건 못하지 나라도 못해 싸대기 날려야지 맞아요 이건 그냥 전셋집을 빼야 정신 차립니다 3번 퍽이나 나중에 집 구해나가겠다 지금도 돈이 없어가지고 딸내미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건데 도대체 무슨 돈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나갈 거래 말도 안 돼 아 그래 사돈 돈으로 구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후 시모랑 살다가 니 엄마 전세 언제 나갈 거야 집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아이씨 너도 알잖아 돈이 없어 돈이 아 요즘 집이 너무 비싸 그럼 아 맞다 여보가 장인어른한테 살짝 말해볼래 우리 엄마 전세금 빌려주시면 내가 뭐 이자라도 조금씩 드릴게 근데 우리도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니까 많이는 못 드리고 월 10만원 드리면 되겠다 딱 이 지랄난다 두고 봐라 사기꾼 집안이 쓴이네 집 돈 있는 거 알고 접근해서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쓴이 동생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 다 빼먹으래 작정을 한 거라고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원금부터 싹 회수해버리세요 말라 죽여야지 9번 9번 9의원 시의원 미친 여기서부터 그냥 거른다 어디 천인사 와가지고 차라리 이럴 거면 저는 대통령의 꿈입니다 이러지 안타깝지만 콩깍지는 본인 스스로만 벗을 수 있지 타인은 절대 벗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니 어쩌니 이렇게 설득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돈을 회수해요 이거 말고 쓴이네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면 둘이 더 불타오를 거고 나중에 딱 죽기 직전 즉, 쟤만 남으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지가 얼마나 미쳐있었던 건지 그러니 일단 그냥 돈 뺏고 고통부터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기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길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7반 칵 데이고 나중에 질질 짜면서 판에 글이나 쓰게 냅둬요 사실 그래 불타는 남의 집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다 그러잖아요 동생이 아니라 그냥 남이다 여기고 구경이나 하세요 8번 와 미친년 이거 뭐 완전 정신 제대로 나갔구나 뭐? 시모가 살다가 나갈 거라고? 어림없는 소리 저것들한테 네 집 명의나 안 뺏기면 그나마 다행이지 9번 이런가요 그냥 돈줄 끊으면 간단히 해결돼요 뭐 그래도 결혼하겠다면 알아서 하게 신경 꺼버리면 되고요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건 돈 이거 절대 주고도 주면 안 됩니다 10번 다들 그렇게 들어와 같이 살게 되고 또 절대 안 나가죠 아니 그렇잖아 나 같아도 안 나가겠다 굳이 뭐하러 나가요? 자기 눈치 밝으며 시중 들어주는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왜 나가? 집안일도 안 해 생활비 안 줘도 돼 얼마나 좋아 거기다 때가 되면 알아서 용돈까지 지어줄 거고 완전 개꿀이지 거기다가 사돈이 또 잘 사니까 이게 며느리가 뭐 돈이라도 좀 받아오면 그거 다 지들한테 쑥 들어갈 건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결혼하는 순간 끝없는 불효가 시작될 거라고요 아시겠죠? 무조건 말려요 이게 가능하군요 근데 뭐 옛말 다 맞아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결국 자기가 떼쓰고 고집 부리고 지랄 발강하면 부모님이 들어주는 건 아닐까 저렇게 한 거고 지금도 봐봐 오빠 나 이래이래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 속내가 이거였어 나 당했어 이제 어쩌면 좋지가 아니라 엄마 아빠 설득하게 도와줘 이러고 있잖아 보통 사람은 미쳐있다가도 이렇게 되면 정신을 차린다든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안 한다든지 그런 건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 오빠 속이 어떻게 될지 부모님 속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모르는 건지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둘 다 미친 문제지만 아무튼 이야 정말 불쌍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어쨌든 안 도와주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거 말린다고 말려지는 거 아니니까 자기가 느껴봐야죠 한번 C급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? 감사합니다